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의 행보가 바빠졌습니다. 서울행이 잦아졌고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지원 정책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재선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한 민주당이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킨 날. 이용석 광주시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행정가보다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에 시민을 대신해 할 말 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시정 운영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민간공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는데 광주시청이 아니라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연 건 임기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캐스퍼 취득세 간면에 이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시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광주시의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광주시의회에 의해가 이 시장 지지파와 이면에는 내년 시장 선거 후보로 강기정 전 수석을 지지하는 이들이 이 시장 대리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이 시장 지지파와 강수석 지지파와 강수석 지지파로 나뉘어 있다 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용훈수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호남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는 서민 교수의 홍어준표라는 표현과 관련해 남탓할 게 아니고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후보와 진영 내에서 맹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호남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서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 쓴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를 씹다라는 표현에서 홍어는 구구 세력들이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이러고도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전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요소수는 화물차와 농기계 등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고 사이트에서는 평소보다 10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물차와 소방차가 멈추게 생겼고 특히 수확철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 인근의 한 주유소. 요소수 주입기의 잔량 표시기가 바닥을 보입니다. 2주 전 600리터를 남기고 요소수를 주문했지만 생산업체는 언제 주겠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물건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도 계속 업무를 못 할 정도로 계속 요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요소수의 97%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중국 당국이 지난달부터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 요소수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절임배추 등 농축산물 화물 유통은 물론 대중교통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리터에 1만 원 선이던 요소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배 웃돈으로 판매되는 상황입니다. 농촌도 비상입니다. 디젤 엔진을 쓰는 신형 트랙터마다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료용 벼집 수확, 보리가리 등 가을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은 요소수를 구하려 전국 곳곳에 손을 내밀고 있고. 대부분 디젤 엔진 차량을 운용하는 소방당국도 요소수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면서 산업계와 농가 등 사회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학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도 많지만 반대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인데요. 이용객들이 많아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으려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불가능해지자 국내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해봤습니다. 여수의 한 유명 골프장의 공식 예약 페이지. 골프만 이용하는 상품은 이번 달은 단 하루 빼고는 모두 마감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숙박까지 하는 패키지 상품은 여전히 예약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팔기 위해 개인 골프 상품을 줄인 겁니다. 골프만 이용하는 상품의 경우 1인당 주중 22만 원에서 주말 28만 원이 최대지만 숙박 패키지 상품은 주중 51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달 예약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사이트에서는 다음 달 숙박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골프 상품을 팔기 전에 숙박 패키지 상품으로 먼저 내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골프장 입장료는 평균적으로 주중 18.7%, 주말은 14.7% 올랐습니다. 골프장 내 간이 휴게소인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식값은 막걸리 한 병에 1만 2천 원, 떡볶이는 3만 5천 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골프 장비를 신는 카트 대여 비용은 소모품이 아닌데도 1.5배에서 2배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폐쇄됐던 목욕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의 대효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연령층은 노년층입니다. 경제 활동이 줄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고립감까지 겪어야 했는데요.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빅데이터 속에서 찾아보는 기획 보도,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주제는 노인 소외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복지관 한켠에 마련된 체육시설입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장을 손꼽아 기다렸던 어르신들은 기쁜 마음에 만세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집에서만 있다가 당구장이 나오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삶의 활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력과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외출 자제 분위기 속에 이동이 최소화됐고 동년배들을 만나 일상을 함께하는 즐거움도 사라져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져 갔습니다. 코로나19 전후의 노인 소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 기사 11만여 건과 SNS 데이터 130여 건을 단어 출협 빈도와 의미 연결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뉴스 기사에서 단어 출협 빈도 상위권이었던 일자리와 참여, 창출과 같은 키워드가 코로나 이후 순위에서는 뒤로 밀리거나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지역사회, 지급, 물품과 같은 키워드의 출협 빈도는 코로나 이후 크게 높아져 노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의 무게 중심이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서 팬데믹 시대 취약계층의 건강과 긴급 복지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연금, 소득, 비용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함께 고독, 노인 학대, 불안 등 심리적 불안정을 반영하는 단어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떠오른 특징적인 단어들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도 자체적인 마음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일대일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아 여전히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도 많아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다른 연령층과 함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 연령층에서 노인이 가장 높고 특히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전남은 다른 지역보다도 취약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가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들인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큰 원칙 아래 생태시민호텔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급 빌라 건축 계획으로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지난 2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지 9개월 만에 중간 활용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신양파크호텔 공유화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던 민관정위원회는 호텔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생태보정과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변해도 공유화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양파크호텔 부지와 주차장에는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생태시민정원을 조성하고 신양파크호텔은 리모델링해 생태시민호텔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물 1, 2층은 문화정보 교류회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민간정위원회는 앞으로 현상 공모와 명칭 공모를 통해 활용 방안을 더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신양파크호텔은 지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애용했던 호텔이었지만 도청 이전 등으로 구도심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지난 2019년 12월 폐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중학생이 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중학생이 유증상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37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2곳, 초등학교 1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제9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전개한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진 학생 독립운동은 전국 320여 개 학교 학생들이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 시위를 펼친 항일운동으로 우리나라 3대 항일투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학생들이 참여해 교내에 방치된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공간혁신 공개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광군 대마초등학교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방치된 공간을 집라인이나 스케이트장 등 야외 학습공간으로 조성한 학교 공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다양한 학습 형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는 지난 2019년부터 1,200여 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 거래를 하고 도박 운영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오늘 뇌물수수와 도박 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6,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전남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사건 관계인에게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금융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